두피가 항상 가려우신가요? 긁으면 손톱 밑에 비듬이 많이 생기고 냄새나죠? 그럼 꼭 한번 써봐야 해요. 당신의 두피 문제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하루 만에 해결 매일 몇십 원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. 좋은지 나쁜지는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죠? 이건 셀레늄 설파이드 비듬 샴푸입니다. 셀레늄 설파이드 성분이 두피 유분을 빠르게 청소해서 모발 상태를 개선해줍니다. 머리를 감고 나면 볼륨감 있고 기름지지 않아요.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눌리지 않아요. 한 사람이 쓰고 나면 온 집안의 향기가 퍼져요. 정말 이 샴푸를 사랑합니다. 머리 감을 때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. 특히 씻은 후 시원하고 편안해요. 두피 환경을 보호해주면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제품이에요. 오늘 주문하시면 한정 시간 동안 1 플러스 1 이벤트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.